우승! S.S. 브라이버스! 하나, 둘, 셋! 고생하세요! 자, 함께 맞이도록, 여기는 예시의 반전의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는 의미로 우승 트로피를 높이로 올려볼 텐데요. 자, 우리 정혁민 군환자님, 군환자님, 이경산대 회사님, 이보영 감독님, 한유성 부장님 모든 선수들과 함께 트로피를 높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S.S. 램버스 아비아로 화이팅이 지나서 높게 트로피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S. 램버스 아비아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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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